여러분 저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양주에 있는 멜버른 그 승마 연습장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 뭐지 승마 체험하는 게 당첨이 됐고 오랜만에 한번 승마를 한번 체험해 보러 왔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말도 한 마리 있고요 이 말 타는 게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요 초등학교 익히는 때 이후로는 처음인데 이따가 재밌게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몰리고 크다 얘 봐 얘 봐 왜 먹을 거 줘? 먹을 거 달라고 하나봐 먹을 거 줄까요? 잠나 자 잠나 잠나 졸릴 거 봐 오늘 제가 체험할 오공이 입니다 오공아 안녕 오공이는 되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거 같아요 근데 니가 싫은 거야 아니야 오공아 너 내가 싫니? 아니네 오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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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될까요? 네 네 네 네 상처 펴고 시선 멀리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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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다시 정지 오 오 오 오 칭찬 그렇죠 다시 복귀 잡고 출발 오 오 오 오 칭찬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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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지말고 방법 아닙니다 하나 둘 못쓰지면 안되고 많이 놀랄 수 있으니까 여기 근데 처음 쳐라요 아 그래요? 처음 쳐면 신동이지 하나 둘 이제 반동받고 하나 둘 그렇죠 추워 두 명이요 두 명이요 네 예전에는 다른 거였는데 요즘에는 태블릿 PC로 주문을 할 수가 있네 태블릿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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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맛있어? 네 이게 돌판이라서 두 개가 완전히 다녀 이거를 더 늦겨먹고 싶으면 여기다가 더 올려놓고 한 번 먹어도 되나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